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스타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밤사이에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도 매서울 정도 비가 쏟아졌는데 한강 수위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7미터까지 물이 차 있어서 잠수교 보행자 차량통이 모두 금지되고요. 서울 주요도로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탄천대국교회 새벽 5시부터 홍수주의별가 발령이 됐고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재천로 양재천교 하부도로와 영동일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통제돼서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도 한때 정치구간이 통제됐지만 지금은 양방향 통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빗줄기 조금 잦아들었고 호우특보도 해제가 됐지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강우 상황에 따라서 도로가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출근 시에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순이 평론가님 장마비로 지금 강한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어젯밤 6시쯤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재천의 한 빌라단지 위로 지나가는 도로의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 홍재동에서 오늘 자정쯤에는 비바람으로 가로수가 쓰러져서 고압선이 끊기는 일대정전 사태도 일어났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한 빌라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요. 또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빗물이 집안에 들이차면서 동사무소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서는 빈집 한 채가 무너졌고 또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 배관의 누수로 가스 공급이 끊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인 집중호우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라 지시를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은 산비탈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위험이 발생할 때 야간이라도 긴급 대피하도록 경보체계도 점검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것을 조사해서 촘촘하게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 농작물 출하 지연으로 가격 폭등이 없도록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어제 상황 어땠어요? 네. 총파업은 어제 오전 7시부터 돌입을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1만 7천 명.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노조 측의 추산으로는 4만 5천 명 정도 총파업에 동참할 거다 이렇게 또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과 노조 간의 큰 충돌은 없었는데요.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또 지하철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면서 혼잡도가 잠깐 높아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의료현장에서의 진료 공백 우려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몇몇 공공의료시설들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립안센터 같은 경우는 수술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쪽을 보면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동에서 병실에서 퇴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이런 공간의 필수 인력을 유지한다라는 방침인데 병원이 또 여러 파트가 연계가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응급실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수용 이런 것들을 불가하다라는 방침이 또 현장에서 전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 환자 5명을 간호사 1명이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구도를 제도화해달라는 게 중점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국에서의 헌신 인력에 대한 보상 또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와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지원 등을 위한 구의 노정 합의 이행 등이 주요한 요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특정 직종을 위한 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곽지연 회장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수렴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 협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떠한 소통도 해온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간호조무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면피용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간호사를 위한 파업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란다. 이런 발언을 곽지연 회장이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총파업으로 전국의료기관 진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조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주의 단계로 상향했네요.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을 해서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이런 진료 차질에 대응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의료기관 파업 상황과 대응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뭔가 협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하고 이 노조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협상에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말에 따르면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지만 협상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현재의 파업은 국민을 거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 또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집회가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이 4개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아예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충돌 더욱 세지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이런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목이 거짓말이라든지 오해 이렇게 쓰지 않고 괴담. 괴담. 이라고 쓴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좀 정부. 오해. 그렇죠. 괴담이 큰 거니까요. 정부 보고서로서는 좀 이례적인 제목인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오염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례로 치면 이제 처리가 되고 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는 커피나 바나나보다 베크렐이 더 적다. 더 적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계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비용 부분만 부풀려서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다.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류가 혹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문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찬성한다는 주장도 가짜뉴스라고 지적을 하면서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iaea 보고서 이것도 참 이견이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편을 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억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팀에는 일본인이 한 명도 없다. 또 한국인을 포함한 스위스 중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만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자료지 배포를 두고 일본 대변하기 위해서 세금 혈세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자료직을 만들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무육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 측과 조속히 협의에 나선다라고 하는 이 방침도 대통령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이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설명에 나섰는데요. 핸들링 주체는 아예 이해이기 때문에 또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이 바로 예스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답할 수는 없었을 뿐 곧 결국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했던 발언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가는 해석이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무엇을 체크하고 보완할지에 대해서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진전 있는 안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걸로 받은 돈이 1에서 번 돈보다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여당 정부는 이 제도 개선을 하기로 나섰는데 12일이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퇴사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하는데 웃으면서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업급여 신청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 있다면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대조시키면서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할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 명품 산다는 거죠. 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정해져서 받는 건데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을 전형화시켜놓고 피해자에게 왜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강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또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자는 그러면 이런 명품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되는 것이냐. 일본 여행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발언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대비가 됐기 때문에 좀 미소진이라고 하죠. 여성혐오적 발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맥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업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웃을 수 있게 실업급여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폐지라든지 하향이 논란 다시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